오늘의 동화 방귀 때문에 도둑 잡은 이야기 옛날 옛날에 시골에 사는 한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길가 나무 밑에 웬 팔대 장승 같은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 활개를 펴고 그냥 널브러져 코를 골면서 자는데 웬만한 바위덩이는 저리 가라고 덩치가 컸지요. 그러니 코 고는 소리도 좀 크겠어요? 트르렁 쿨쿨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다 보니 코 고는 소리에서 겨우 웬 묘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걔 누구야? 걔 누구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나무 밑에서 잠자는 사람 말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데 소리는 자꾸 나는 겁니다. 헛소리를 들었나 하고 그냥 가다가 보면 또 뒤에서 걔 누구야? 걔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귀신에 씌웠나 도깨비에 홀렸나 하고 가만히 돌아서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 소리가 나무 밑에서 잠자는 사람한테서 나는 겁니다. 그것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궁둥이에서 나는 거예요. 궁둥이에서 나는 게 무슨 소리냐고요? 방귀 소리였습니다. 이 덩치 큰 사람이 잠자면서 방귀를 끼는데 그 소리가 아주 가락을 탁탁 맞춰서 걔 누구야? 걔 누구야? 하는 소리였어요. 웃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할머니가 잠자는 사람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이복에 잠자는 양반 잠자는 줄 알면서 깨우긴 왜 깨워요? 당신 그 방귀 소리 한번 신통하오. 들어본 사람은 다 신통하다고 하지요. 어디 사는 누구시오?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몸이 이름인들 번듯한 게 있겠소? 그냥 방귀쟁이라 하지요. 방귀쟁이, 그러면 우리 집에 갑시다. 방귀 소리 그만하면 어디에 써도 쓸모가 있을 테니 우리 집에 가서 마당이나 쓸면 밥은 실컷 먹게 해주리다. 말하자면 머슴으로 들어오라는 말인데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귀쟁이한테야 입맛 당기는 소리였습니다. 당장 그러자 하고 할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이렇게 해서 방귀쟁이가 할머니네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귀쟁이가 평생 배운 재주라고는 방귀 뀌는 재주밖에 없으니 다른 일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는 겁니다. 밤낮 방귀나 끼면서 말이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식구들이 다 자는데 도둑이 뭘 훔쳐가려고 살금살금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살금살금 기어서 문지방을 막 넘으려니까 어디서 갑자기 걔 누구야 걔 누구야 이러는 겁니다. 그게 방귀쟁이 방귀 소리지만 도둑이 그걸 알 턱이 있나요?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라서 납작 엎드렸지요. 납작 엎드려서 둘레둘레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도둑이 다시 문지방을 막 넘으려니까 걔 누구야? 걔 누구야? 또 이러는 겁니다. 도둑이 그만 가슴이 덜컥해서 또 납작 엎드렸지요. 아무리 살펴봐도 잠자는 사람뿐이니까 또 살금살금 문지방을 넘으려고 하면 걔 누구야? 하는 겁니다. 방귀쟁이가 잠자면서 방귀를 뀌었다가 말았다가 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도둑이 납작 엎드려서 한참 동안 가만히 가늠을 해보니 그 소리가 잠자는 방귀쟁이 궁둥이에서 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 희한한 방귀가 사람 놀라게 하는군. 가슴을 쓸어내리고 도둑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는 중에도 그 놈의 괴상한 방귀 소리는 그치지를 않았어요. 뭘 훔치려고만 하면 걔 누구야? 걔 누구야? 이러니 거추장스럽고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있나요? 에이, 저놈의 방귀 소리 때문에 일을 못하겠네. 아예 밑구멍을 막아버려야지, 원. 도둑이 이렇게 생각하고 마당에 나가 아주 단단한 돌멩이를 하나 주웠습니다. 돌멩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잠자는 방귀쟁이 밑구멍을 꽉 틀어막았어요. 방귀를 못귀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막아 놓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는 방귀 소리가 안 났습니다. 방귀가 나오고 싶어도 구멍이 막혔으니 나올 수가 없었지요. 이제야 살 것 같군. 이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어. 도둑은 그제야 마음 놓고 이것저것 훔쳤습니다. 그렇게 훔치다가 도둑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어요. 저 방귀쟁이가 돌멩이 때문에 방귀를 못 낀지가 오랜데 만약 돌멩이가 빠지는 날에는 난리가 날 것 같았거든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날 테니 집안 사람들을 다 깨우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도둑은 안 되겠다 싶어 방귀쟁이 잠자는 데 가서 궁둥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돌멩이가 잘 박혀있나 보려고 말이에요. 딱 들여다보는데 하필 그때 방귀쟁이가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방귀를 한꺼번에 뀌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걔 누구야? 걔 누구야?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돌멩이가 튀어나와 도둑의 이마를 탁 때렸습니다. 그걸 막고도 멀쩡하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도둑은 그만 이마에 혹이 남사만하게 나서 넘어지며 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방귀를 껴서 도둑을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돌부처 콧물 구하기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남의 집 머슴을 살아서 재산이 좀 많았습니다. 억적같이 일을 해서 땅 맞이기나 조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울 사또가 가만히 안 뒀지요. 재산을 좀 빼앗아 볼 요량으로 밤낮 트집을 잡고 구박을 했습니다. 제 고울에 살림께나 좀 있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공연이 불러다 닥달을 해서 등 처먹는 게 그 사또가 하는 일이었어요. 하루는 이 사람이 사또가 불러서 갔더니 네 이놈 너는 남의 집 머슴사리한 주제에 곳간에 쌀섬을 쌓아두고 산다며 들림없이 남의 것을 훔쳤겠다. 이러면서 을러대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사또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희는 이날 이때까지 남의 것이라고는 좁쌀 하나를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래 그럼 가거라 할 턱이 있나요? 잔소리 말고 내일까지 산딸기 한 속 구리를 받아 바치도록 하여라. 그걸 못하면 내놈 낭문서를 바쳐야 하느니라. 한겨울에 산딸기를 따다 바치라니 참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덜어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한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하늘이 낸 효자 효녀나 하는 일이지요. 보통 사람이 무슨 제주로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하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뭐 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나이 연함은 살이나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그러세요? 네 알 바 아니다. 제가 안다고 해 될 일이야 없잖아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이 이만저만 하게 돼서 하도 기가 막히고 속상해서 그런다 했지요. 그랬더니 에이 뭘 그런 일로 속을 다 썩이세요. 걱정 말고 저한테 맡겨두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 녀석아 니까짓게 무슨 수로 당해 글쎄 걱정 마시라니까요. 당장 뭐 뾰족한 수도 없으니까 그냥 뒀습니다. 이틀 날이 되니까 아들이 사또 앞에 나가 섰습니다. 네 이놈 내 이놈 내 아빠더러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했더니 왜 내가 왔느냐.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기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뭐야 꾀병이군 그게 아니오라 아버지가 어제 산딸기를 구하려고 다니다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뭐라고 한겨울에 무슨 독사가 있단 말이냐 그럼 사또 한겨울에 산딸기는 어찌 있겠습니까 사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뭐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그냥 돌아안고 말았습니다. 그럼 저는 갑니다 하며 아들은 나왔지요 이렇게 해서 한 고비는 넘겼는데 욕심 사나운 사또가 이만한 일로 물러설 리가 있나요 며칠이 지나서 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이놈 내일까지 새끼벤 황소를 한 마리 갖다 바쳐라 아니면 내 땅문서를 바치던지 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새끼벤 황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갖다 바치라니 어거지도 보통 어거지가 아니었지요 기가 막혀서 나오느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쓰고 누워있으니 또 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노라 하니 이번에도 아들은 눈썹 하나 깎다 안고 저한테 맡겨두라는 거예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아들이 사또한테 갔지요. 내 아비 그럼 사또 황소는 무슨 수로 새끼를 뱀답니까 이번에도 사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입으로 사내가 무슨 수로 아기를 배냐고 해놓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또다시 돌아안고 말았지요 이렇게 해서 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탈 없이 잘 살았으면 좀 좋을까요 며칠 있으니까 사또가 또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곧불 걸린 돌부처 콧물을 한 대파 구해오너라. 그걸 구하기 힘들면 대신 내 땅 문서를 바쳐도 좋으니라. 재산 좀 빼앗아 보겠다고 참 별별 짓을 다 하지요. 세상에 어떤 돌부처가 곧불을 하겠어요. 제 말대로 곧불을 한다 쳐도 돌로 만든 부처가 콧물을 어떻게 흘리나요. 알른이 죽는 게 낫더라고 차라리 땅문서고 뭐고 다 져버리고 굶어도 마음이나 편히 굶자하고 이 사람이 집에 와서 땅문서를 챙겨가지고 사또한테 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나서서 두 팔 벌리고 말렸어요. 아버지 이제와서 왜 마음 약하게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도 저한테 맡겨두십시오. 하도 말리는 바람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뒀습니다. 이튿날 아들 혼자 또다시 사또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내 아비가 안 오고 내가 왔느냐. 들어보십시오 사또 저희 아버지가 돌부처 돌부처 콧물을 받으려고 곧불 걸린 돌부처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콧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돌장승이 연병에 걸려 다 죽어가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랍니다. 아무리 돌장승이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어찌 모른 채 하겠습니까? 들쳐 부럽고 제너머 의원한테 보이러 갔지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온 것입니다. 사또가 들어보니 참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악을 썼지요. 이놈아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돌장승이 무슨 놈의 연병에 걸린단 말이냐? 바로 그렇지요. 돌부처가 곧불에 안 걸리는 것도 같은 이치이지요. 이렇게 되니 무슨 할 말이 더 있을까요? 입이 광주리만 해도 할 말이 없지요. 세 번이나 조그만 아이한테 당하고 나니 사또는 그만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채신 머리 없게 그 자리에서 아들한테 시비를 걸고 들었습니다. 네 이놈 내가 그렇게 똑똑하면 어디 말해봐라. 저기 서해 바닷물이 물동이에 버담으면 대체 몇 동이나 되겠느냐?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야 물동이 크기에 달렸지요. 서해 바닷물이 다 들어갈 만한 물동이로 딱 한 동이입니다. 이렇게 척 받아 넘기니 사또가 당할 재간이 있나요? 이쯤 되면 두 말 접고 잘 알아놀아 하고 그만 점잖게 물러서면 좀 좋을까요? 그런데 이놈의 사또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고얀놈 그러면 내 머리통 무게는 대체 몇 근이나 나가 겠느냐? 실없이 고했다가는 곤장을 맞을 거다? 머리통 무게야 저울로 달아봐야 할 거 아닌가요? 사또께서 작두를 갖다 주시면 금방 알아내어 고에 올리겠습니다. 어린 놈이 당도 라구나. 내 머리통 무게를 알아내라는데 작두는 왜 찾아? 사또 머리통을 저울에 달려면 작두로 먼저 머리통을 잘라야 할 것 아닙니까? 사또가 가슴이 뜨끔 아 뜨거우라고 그만 입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더 말을 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입이 딱 붙어서 손만 휘휘 내져고 그만 안으로 주랭랑을 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사또가 두 번 다시 어거지를 못 쓰게 됐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은 재산을 지키고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한숨 쉬고 잠가든 총각 옛날에 어떤 사람이 딸을 하나 데리고 홀아비로 살았는데 이 딸이 나이가 차서 시집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위감을 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약골사위는 보기 싫었어요. 딸을 마음 놓고 맡기려면 어쨌든지 기운 세고 힘께나 쓰는 총각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사위감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 그 마을 고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꽤나 가파르고 오르기가 힘든 고개 였습니다. 이 고개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꼭대기까지 자기를 넘고 올라가는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자기를 넘고 올라가되 가다가 쉬어서도 안되고 휴 하고 한숨을 쉬어서도 안된다구요. 쉬지도 말고 한숨도 안 쉬고 그저 단번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사위를 삼겠노라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들만 삼형제가 사는 집이 있었지요. 삼형제가 다 떡거머리 총각인데 나이가 차서 장가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으니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삼형제가 다 가서 시험을 보자 시험을 봐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장가를 가면 그 안이 좋으냐 그럽시다. 삼형제가 다 함께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댁에 사위보는 시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나를 업어봐라 영감이 삼형제를 번갈아 훑어보며 말했지요. 셋이 갔으니까 누가 먼저 업을지 차례를 정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형님이 먼저 업으시오. 우리는 나중에 업을 테니. 그렇게 먼저 맏형이 영감을 업었습니다. 업고 고개를 올라가는데 고개가 어찌나 가파르고 험한지 말도 못하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꾹 참고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도 힘이 들어서 고개 중턱에서 못 미쳐 그만 휴 하고 한숨을 쉬어버렸지요. 에이 너는 들렸다 그만 내려가자. 예 난 중턱에도 못 미쳐 한숨이 나오더라. 둘째야 이제 내가 업어라. 그러지요. 둘째가 영감을 업었습니다. 둘째는 맏형보다 기운이 더 세웠던지 고개 중턱까지 한숨 한 마디 안 쉬고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고개 중턱쯤에서 숨이 턱에 차서 그만. 휴 하고 한숨을 쉬어버렸습니다. 에이 너도 틀렸네. 그만 내려가자. 형님 저는 고개 중턱에서 한숨이 나옵디다. 막내야 이젠 내 차례다. 이번에는 막내가 영감을 업었습니다. 막내는 둘째보다 기운이 더 세웠던지 고개 중턱을 지나 꼭대기 근처에까지 한숨 한 마디 안 쉬고 잘 올라갔지요. 그런데 꼭대기 조금 못 미쳐서 그만 휴 하고 한숨을 쉬어버렸어요. 에이 너도 틀렸다. 그만 내려가자. 형님들 저는 꼭대기 조금 못 미쳐서 한숨이 나옵디다. 이제는 다 틀렸수. 삼형제가 다 헛고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꽤 많은 총각이 이 소문을 듣고는 영감을 찾아갔지요. 이대개 사위 보는 시험이 있단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나 러버보거라. 이 총각이 영감을 업고 고개를 올라갔지요. 업고서 쉬엄쉬엄 올라가는데 고개 중턱에도 못 미쳐서 숨이 턱에 닿았습니다. 한숨을 한 번 쉬면 좋겠는데 그랬다가는 일을 그르치니까 어쩌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총각이 벌써 다 국리를 해놨습니다. 한숨 쉴 요량을 다 해놨단 말이지요. 등에 엎인 영감한테 슬쩍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왜 불러 지난번에 왔던 그 암흑앤의 삼형제 말씀 입지요. 그 중 마지가 이쯤 와서 휴 이랬다 지요. 그랬지. 그러면서 숨을 돌렸습니다. 휴 이랬다 지요. 하면서 자기가 한숨을 쉰 거지요. 그렇게 한숨 돌리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고개 중턱 쯤 아닐까. 숨이 턱에 닿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등에 엎인 영감한테 또 슬쩍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왜 불러 지난번에 왔던 그 암흑앤의 삼형제 말씀 입지요. 그 중 둘째가 이쯤 와서 휴 이랬다 지요. 그랬지. 그러면서 한숨 또 돌렸습니다. 또 올라가는데 꼭대기를 눈앞에 두고 숨이 턱에 닿아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등에 엎인 영감한테 또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왜 불러 지난번에 왔던 그 암흑앤의 삼형제 말씀 입지요. 그 중 막내가 이쯤 와서 휴 이랬다 지요. 그랬지. 그렇게 해서 숨을 돌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한숨을 세 번이나 쉬었지만 등에 엎인 영감은 눈치를 못 챈 그래서 멀쩡하게 그 집 사위가 됐더래요. 역시 아무리 힘이 좋아도 꽤 많은 총각보다는 못했나 봅니다. 그렇게 꽤 많은 총각은 장가를 들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효자가 된 부부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아들을 하나 뒀습니다. 중 늙음하게 아내를 여의고 그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이놈의 아들이 영 시원찮았어요. 아버지한테 하는 짓이 되먹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기운도 세고 돈도 잘 벌어다 주니까 아들도 고분고분 잘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늙어서 기운도 없고 일도 못하게 되니 이놈의 아들이 그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를 봤는데 이 며느리도 시원찮았습니다. 아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지요. 일도 못하는 주제에 반만 축낸다고 시도때도 없이 영감을 구박했습니다. 아들 하나한테 구박 받고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며느리까지 한몫 거들어 구박을 해대니 원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요? 일하고 사는데 하루는 건넌마을 친군에서 환갑 잔치를 한다고 기별이 왔습니다. 가기는 가야 할 텐데 갈 수가 없었어요. 옷이 있어야 가지요. 그 잘난 아들 며느리가 옷이나 변변히 마련해 줬겠어요? 다 해져서 너덜거리는 호빠지 저고리 한 벌이 전부 였습니다. 그걸 사시사철 꽤 차고 사는 판 이었지요. 잘 때도 입고 자고 먹을 때도 입고 먹고 이러는데 아 그걸 입고 잔치집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마침 아들 내외는 들에 일하러 나가서 집은 적적한데 잔치집에는 가고 싶고 옷은 없고 생각 다 못해 아들 내 방에 슬쩍 들어가서 농 문을 열었습니다. 농 문을 열고 뒤적 뒤적 뒤져보니 과연 포르르 날아갈 듯한 새 옷이 한 벌 있더래요. 아들 옷이었습니다. 새 바지 저고리에 새 두루마기 버선 데님까지 다 들어있으니 너무 좋았지요? 이걸 잠깐 빌려입고 갔다 오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들 옷을 입고 잔치집에 갔습니다. 가서 잔치음식을 잘 얻어먹고 잘 놀았어요. 그렇게 놀다 보니 하루 해가 후딱 지나가서 벌써 날이 어둑어둑 해졌습니다. 그런데 바깥이 왁자하니 소란스럽더니 한 놈이 한 놈이 잔치집 마당에 썩 들어서 들어서 가만히 보니 아들 놈이었어요. 아들 놈이 지게 작대기를 거머쥐고 씩씩거리며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 이거 일이 나도 크게 날 판이거든요. 저 녀석이 내가 제 옷 훔쳐입고 나온 걸 알고 날 치려고 지게 작대기 까지 거머쥐고 나섰구나. 그냥 뒀다가는 내가 병신이 되는 건 고사하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우세스러운 꼴이 나겠는걸.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일어나면서 일부러 남들 들으라고 큰소리로 얘야 내 걱정 말라고 그렇게나 일러 거늘 걱정이 돼 얘까지 날 데리러 왔느냐. 나 짚고 가라고 지팡이 까지 가지고 이러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줄 몰랐더니 저 집 아들이 효자 중에 상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했지요. 저런 효자를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 아들을 불러서 안치고 음식을 대접한다 술을 대접한다 난리가 났어요. 일이 이쯤 되니 아무리 망나니 아들인들 별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효자라고 칭찬을 하면서 떠받드는데 어쩌겠어요? 그런 마당에 지게 작대기로 아버지를 후려칠 도리는 없는 거지요. 끄는 대로 엉거주춤 앉아서 사람들이 대접하는 대로 얻어먹었지요. 그 꼴을 보고 아버지가 한술 더 떠서 예의야 이제 그만 가자꾸나 네가 날 얻고 개울을 건너야 할 텐데 너무 늦어 어두우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러는 겁니다. 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나서야지 별수 있나요? 지게 작대기로 아버지 후려치려 왔건 말건 남들한테 효자라고 칭찬 듣고 대접까지 잘 받은 마당에 효자 흉내라도 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그날 아주 호강을 냈습니다. 개울을 건널 때는 아들 등에 떡하니 엎이기까지 해서 집에까지 잘 왔지요.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 날부터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잔치집에서는 일부러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로 자랑할 게 생겼거든요. 우리 아들 녀석은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탈이야. 어디를 가면 꼭 데리러 오지를 않나. 지팡이 까지 쟁겨가지고 말일세. 데리고 가다가 개울을 만나면 업어 건네 주지를 않나. 이렇게 자랑을 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더 감탄을 하고 칭찬을 하겠지요. 이래서 그 뒤로 아들은 사람이 영판 달라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더러 효자라고 칭찬이 입에 붙었는데 안달라질 재간이 있나요? 그렇게 칭찬을 듣고 보니 기분이 좋기도 하겠지요. 또 한편으로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기야 했으려고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구박도 안하고 제 딴은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대로였어요. 일 못하고 반만 축낸다고 날마다 구박을 했지요. 말로만 구박을 하면 다행인데 밥까지 제대로 안 챙겨주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어도 저 혼자 상을 차려 먹었어요. 시아버지 먹으라고 음식을 차려주는 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찬밥 한 덩이 사발에 담아 개주듯이 마루에 덜렁 얹어놓으면 그나마 잘하는 것이고 바쁠 때는 아예 밥을 안 줬습니다. 이러니 늙은이가 기운을 차릴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이 생각다 못해 빈 밥상과 빈 그릇을 들고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에 상을 펴놓고 빈 그릇을 주르르 늘어놓고는 우물우물 멀먹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면 한바탕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글쎄 우리 며느리가 나 심심하다고 맛있는 차담을 한상 차려가지고 왔지 뭔가 혼자서 먹다 보니 이제 막 다 먹었네 그려 이렇게 능청을 떠니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지요. 그것 참 효성스러운 며느리로군. 이게 소문이 나서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는 차담 대접은 커녕 끼니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날마다 구박하는 게 일이었는데 모두들 자기더러 시아버지 공대 잘한다고 칭찬이 늘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좀 찔렸는지 한 번은 며느리가 정말로 시아버지 노는데 음식을 한상 차려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혼자서 안 먹고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 앉히고 나누어 먹는 겁니다. 전에는 일부러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로 자랑을 하는 거지요. 여보게 이게 우리 며느리가 차려온 음식일세 내가 어디를 가나 심심할까 시장할까 이렇게 잘 챙겨주거든. 이쯤 되니 동네 사람들이 더 감탄을 하고 그 영감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뒀다고 부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 한테 어쩌면 그렇게 효성스러우냐며 칭찬을 하고 떠받들어 주었지요. 그러니 며느리도 기분이 좋겠지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시아버지 구박만한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래서 점점 더 시아버지한테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 정말 효성스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정성스런 음식으로 공대를 하고 구박도 안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감은 아들 내외를 효자 효보를 만들어가지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바둑꾼의 망신 나보다 바둑을 잘 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당연히 없겠지. 옛날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바둑을 가장 잘 돈다고 생각하는 바둑꾼이 있었습니다. 그것 봐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했잖아. 바둑꾼은 어디를 가서 누구하고 바둑을 두던 언제나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 바둑을 도는 재미가 점점 줄어들지 뭐해요. 이래선 안 되지 뭔가 대책을 세워보자. 며칠 동안 궁리하던 바둑꾼은 결국 맞상대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 전국 팔도를 떠돌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산골을 지나던 바둑꾼의 눈에 깨끗한 초가지 반채가 들어왔어요. 바둑꾼은 그곳에서 잠시 쉬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어른 계시오. 지나가던 나근입니다. 바둑꾼이 주인을 찾자 사랑방에서 열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얘야 좀 쉬었다가도 되겠느냐 그러십시오. 바둑꾼은 그 사내 아이의 안내를 받아 사랑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둑꾼의 도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방 안 한쪽 구석에 바둑판과 바둑알이 놓여 있었거든요. 바둑꾼이 사내 아이에게 물었지요. 이 바둑은 누가 도는 개냐. 선생님께서 도시는 바둑입니다. 바둑꾼이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쩌면 재미나는 바둑을 한판 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너의 선생님은 바둑을 잘 도시느냐. 아마 세상에 당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내 아이의 대답을 듣고 바둑꾼이 피식 웃었습니다. 칫 산골 훈장이 바둑을 두면 얼마나 돈다고 감히 세상에 당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 바둑꾼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안 잊고 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럼 지금 어디 계신가 방금 전에 바람을 쐬로 나가셨으니 산속 어딘가에 계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오실 겁니다. 바둑꾼은 훈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훈장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지요. 그러나 훈장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보내기가 무료해진 바둑꾼이 사내 사내 아이에게 물었어요. 사내 바둑을 들 줄 아느냐 조금 압니다만 잘 두지는 못합니다. 바둑꾼이 바둑판을 당겨 놓으며 사내 아이에게 말했어요. 어디 나와 한번 더 볼까 어찌 제가 어르신과 바둑을 둘 수 있겠습니까 사내 아이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바둑꾼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바둑을 두고 싶었어요.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과 바둑을 두는 경우가 어찌 나와 너뿐 이겠느냐 사양하지 말고 먼저 놓거라. 그제야 사내 아이는 못 이기는 척하고 다가와 앉았습니다. 사내 아이가 검은색 바둑알을 천천히 놓기 시작했어요. 바둑꾼은 흰색 바둑알을 놓았지요. 그런데 반도 못 두어서 바둑꾼의 흰색 바둑알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뭐 뭔가 이상하구나. 바둑꾼이 깜짝 놀라 다시 도자고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판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바둑꾼의 콧등에 땀방울이 송송 맺혔습니다.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판 역시 바둑꾼은 사내 아이에게 크게 지고 말았답니다. 그러니까 내리 세 판을 집수의 차가 많아 계산할 필요도 없이 진 겁니다. 이런 망신이라니. 비로소 정신이 번쩍든 바둑꾼이 사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선생님은 너보다 얼마나 더 잘 두시느냐. 사내 아이가 빙글에 웃으며 말했어요. 제 바둑은 바둑도 아니지요. 저는 넉점을 붙이고도 선생님에게 판판이 집니다. 어른께서 선생님과 겨루어 보실 의향이셨다면 그냥 가시지요. 선생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실 것도 없겠습니다. 그러자 바둑꾼은 너무 창피해서 조용히 일어나 나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리석은 양반 산골에 사는 어떤 양반이 우연히 수다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허 하늘이 준 기회로다. 어디 나도 한번 부자가 되어보자. 양반은 수다를 가죽인 수달피의 값이 비싸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이 올 때마다 턱없이 높은 값을 불렀지요. 단돈 열댓량도 안 나가는 물건을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로 안 것입니다. 수달피 하나로 아예 한미천 잡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이런 욕심쟁이 양반이 있나 그까지 수달피 하나 가지고 떼돈을 벌려고 하네. 그러게 말이요. 말도 안 되는 겁을 부르고서 억지를 부리고 있더니 장사꾼들은 양반의 집에 갈 때마다 허탕만 치는 게 여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긴 장사꾼들은 결국 양반을 골탕 먹이기로 의견을 모았지요. 장사꾼들 아주 그럴듯한 방법이야. 장사꾼들은 손뼉을 치며 즐거워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은 지나가는 장사꾼이 있자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양반은 수달피를 내보이며 아주 자랑스러워 했어요. 아니 이건 장사꾼은 수달피를 보자마자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좋다. 이렇게 좋은 수달피를 내 평생에 한번 볼 수 있다니 정말 보물이구나. 장사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나서 양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생원님께서는 이것을 얼마나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양반이 대답했지요. 200냥만 내게. 그러자 장사꾼은 더욱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200냥 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거저네요. 하지만 돈이 모자라니 어쩌지요? 소인의 밑천은 박박 긁어봐야 50냥 밖에 안됩니다요. 장사꾼이 양반의 눈치를 슬쩍 살피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귀 한쪽만 떼어 파실 수 없겠습니까? 소인이 가지고 있는 50냥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귀 한쪽의 50냥이라? 양반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귀 한쪽의 50냥이라면 가죽 전체의 값은 몇천 냥은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금방 부자가 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좋네 귀 한쪽만 팔겠네 양반은 장사꾼에게 귀 한쪽을 떼어 팔았습니다. 며칠 후 또 한 장사꾼이 지나갔어요. 양반은 그 장사꾼도 불러서 소달피를 내놓았습니다. 돈을 잔뜩 벌 욕심에 양반은 어깨 춤이 절로 났지요. 그런데 장사꾼은 가죽을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더니 아주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아깝다 아까워 한쪽 뀌만 상하지 않았다면 몇천 냥을 줘도 아깝지 않겠는데 귀가 떨어져 나가 이젠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렸구나. 그 순간 양반의 얼굴은 백지창 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번 장사꾼에게 한쪽 귀만 팔아버린 것이 몹시 후회스러웠어요. 이걸 어쩌지? 양반은 눈앞이 깜깜해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장사꾼이 양반에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 한쪽 귀를 찾을 수 없을까요? 한쪽 귀만 있으면 전화 명품 양반이 뭐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장사꾼은 흥정을 버릴 듯 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양반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뱉었지요. 한쪽 귀를 떼어 판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양반은 하인들에게 한쪽 귀를 사갔던 장사꾼을 빨리 찾아오라고 성화를 부렸지요. 고울이란 고울은 다 뒤져서 그 고약한 장사꾼을 당장 찾아오렸다. 이튿날입니다. 한쪽 귀를 사갔던 장사꾼이 다시 양반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하인들에게 붙들려 왔습니다. 양반은 장사꾼을 보자마자 대뜸 호령부터 했지요. 이놈 남의 귀한 물건을 버려놓았으니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당장 그 귀를 내놓지 않으면 광가에 고하여 볼기를 치게 하겠다. 장사꾼이 펄쩍 뛰며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생원나리 그 물건을 버리긴 왜 버립니까요.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리께서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요. 물론 귀가 있으면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누가 와서 수달피에 흠을 잡았다면 그건 분명히 값을 깎으려는 수작이 틀림없으니 절대 속으면 아니 되십니다요. 장사꾼은 흐르는 물처럼 술술 얘기를 펼쳤습니다. 양반이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았지요. 잠시 고개를 갸우뚱 거리다가 양반이 장사꾼에게 물었습니다. 귀가 있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임자를 만나면 그 수달피는 몇천 양이든 부르는 게 값이지요. 소인은 그 귀 한쪽을 돈 많은 양반님께 백량을 받고 팔았는뎁쇼. 양반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울끈불끈 화가 났지만 성질만 보릴 때가 아닌 것 같았지요. 귀만 되찾아 붙이면 삼천량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네가 내 물건을 제 값도 못 받게 해놓은 것을 생각하면 당장 주리를 틀어도 분이 안 풀릴 일이다. 그러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장사꾼 이고 내 잘못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니 그 귀만 찾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양반이 인심을 쓰는 척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죽는 신용을 나면서 엄살을 부렸어요. 아이고 생원 날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소인이 한 번 판 것을 어떻게 되물려 옵니까? 또 돈이나 있으면 한 번 가서 그 양반님께 사정해 본다고 하지만 소인은 그것을 팔아 이미 여기저기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찾아옵니까요? 장사꾼은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양반은 생각 끝에 돈 백량을 꺼내 던져주며 협박했지요. 빨리 가서 귀 한쪽을 되찾아오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라. 알겠습니다. 장사꾼은 그 돈을 챙겨 갖고 가더니 그날로 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양반은 아주 만족해하며 기뻐했어요. 며칠 뒤 또 한 장사꾼이 지나갔습니다. 양반은 재빨리 장사꾼을 불러 수달피를 내보이며 사라고 했어요. 양반의 입가에는 벌써부터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 장사꾼은 가죽을 살펴보더니 통명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귀가 떨어진 걸 다시 꿰매달았군요. 이런 물건을 누가 삽니까? 장사꾼은 값도 물어보지 않고 찬바람만 생 일으키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양반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내가 어리석었구나. 양반은 그제서야 장사꾼들에게 속은 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양반은 홧김에 수달피를 벽장 속에 던져두었습니다. 여름이 지나서 보니 수달피에 조미슬고 털이 뭉텅뭉텅 빠졌습니다. 수달피는 이제 쓸모없는 쓰레기나 다름없었어요. 헐값에 판다고 해도 살만한 장사꾼이 하나도 없었지요. 모든 물건은 다 제값이 있다는 것을 양반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팥죽 때문에 옛날에 어떤 노인이 시집간 딸을 보러 사돈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사돈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사실 사돈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녁 식사에 특별히 팥죽을 쏘어 노인에게 대접했습니다. 남은 팥죽은 작은 질그릇인 옹베기에 담아 마루와 부엌 사이에 있는 선반 위에 올려놓았지요. 얼마 후 노인은 자리에 누워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한동안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잠에서 깼어요. 배가 출출하여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까 팥죽을 너무 적게 먹었어. 배가 든든하도록 넉넉히 먹어두었어야 했는데 노인은 뭔가 먹고 싶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났지요. 맞다. 아까 남은 팥죽이 있지. 사돈집은 마침 한여름이라 문을 다 열어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눈에 마루 건너편 선반의 노인 죽 옹베기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지요. 노인은 그 팥죽을 먹으려고 바지춤을 한 손으로 대충 잡고 살금살금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치 도둑 고양이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죽 옹베기를 내리려고 하니 바지가 흘러내렸습니다. 흠친 놀란 노인이 바지춤을 잡아 올려 겨드랑이에 끼고는 간신히 죽 옹베기를 내렸지요. 시시 맛있겠는데 냄새도 좋고. 노인이 죽 옹베기를 든 채 뒤로 물러서려 하는데 무엇인가가 상투를 잡아당기지 뭐예요? 누 누구지? 화들짝 놀란 노인의 목덜미를 창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노인이 마음을 진정시키며 흘끔 보니 천장에 달아놓은 노꼬리에 상투가 걸린 것이었어요. 노인은 노꼬리를 빼려고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지가 다시 무릎 밑으로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오히려 상투는 더욱 꼭 깨어져 버렸고 말입니다. 노인은 꼼짝 달싹 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노인은 바지를 제대로 올리려고 했지만 죽 옹베기가 너무 무거워 한 손으로는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죽 옹베기를 바닥에 내려놓으려 했지만 노꼬리가 상투를 더욱 세게 잡아당겨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었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노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잠에서 깬 사돈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사돈은 웬 벌거벗은 놈이 마루에 있는 것을 보고 냅다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사돈은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식구들이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사돈 내 식구들은 벌거벗은 놈이 도둑이 아니라 노인이라는 것을 알자 민망스러워 몸들바를 몰랐습니다. 노인 역시 식은 땀만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했지요. 난처해진 딸이 몸을 파르르 떨며 노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여기에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저녁에도 죽을 드시고 뭐가 그리 배가 고프다고 이런 꼴을 보이세요. 제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으신 거지요? 딸이 서럽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노인은 바지춤을 올리며 이렇게 변명했지요. 예야 울 것 없다. 며칠 전에 점을 쳐보니 내가 너희 집에 와서 큰 망신 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애곤이 닥친 다고 하더라. 그래서 액땜을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야 이젠 아무 걱정 말고 잘 살아라. 난 그만 갈란다. 다행히 아버지의 계지로 딸은 창피함을 면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름난 명사수 먼 옛날 활을 잘 쏘아 이름난 명사수가 있었습니다. 그 명사수는 스스로 활 쏘기에 있어서 자신이 천하모적이라고 뽐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활을 메고 전국을 떠돌아 다니며 맞상대할 사람을 찾아 다녔지요. 이렇게 흥얼흥얼 콧노래를 지어부르며 말입니다. 나는 뛰어난 솜씨가 있는 명사수라네. 하루는 명사수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묻게 되었습니다. 명사수는 그 집에 벽에 걸려있는 활과 화살통을 보았어요. 반가움에 들뜬 목소리로 명사수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활은 누가 쏘는 것입니까? 내 소일거리지요. 그 순간 명사수의 두기가 번쩍 뜨었어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저와 함께 활을 쏘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집주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좋지요. 이탠날 아침 명사수는 주인과 함께 활터로 나갔습니다. 주인은 푸른 천을 관역으로 내다 걸었지요. 내 활솜씨에 어디 한번 놀라보시지. 명사수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명사수가 먼저 활을 쏘았어요. 다섯 대가 모두 명중하여 푸른 천을 꿰툴 틀었습니다. 명사수는 목에 힘을 잔뜩 주고서 주인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무슨 까닭일까요? 주인은 관역을 보더니 안 좋은 얼굴을 나지 뭐예요? 천의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명사수가 껄껄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지요. 관역은 쏘아 마치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쏘아 마치지 않을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그러나 주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다섯 개의 화살을 연달아 쏘았습니다. 화살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구멍으로만 날쌉게 빠져나갔지요. 이야 나 못지않은 굉장한 솜씨네. 명사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을 따라 화살을 주우러 갔지요. 주인이 관역에 있는 새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쏘시는 구멍이고 이것은 형님이 쏘는 구멍입니다. 나머지 한 구멍이 제 것이고요. 이렇게 한 구멍만 마치지 않고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놓으면 무슨 돈으로 천을 사서 되겠습니까? 주인의 말에 명사수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사만 꾸벅하고서 그 길로 주인과 작별을 했지요. 또 얼마를 가다가 날이 저물자 명사수는 어느 노인의 집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벽에도 활이 걸려 있었어요. 명사수는 반가운 마음에 주인 노인에게 물었지요. 이 활은 누가 쏘는 것입니까? 내가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명사수의 두기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저와 함께 활 쏘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럽시다. 어려운 일도 아니니. 이 틀날 아침 명사수는 노인과 함께 활터로 나갔습니다. 얘야 이걸 들고 서 있거라. 노인이 어린 손자에게 푸른 천을 두 손으로 들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명사수에게 당부했어요. 화살을 쏘실 때 힘을 잘 조절하십시오. 너무 세게 당겨 손자놈이 다치면 큰일 아닙니까? 노인이 씩웃고 나더니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노인이 쏜 화살은 공기를 가르며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소년이 들고 있는 천의 한 가운데에 정확하게 꽂혔어요. 조금만 힘을 더 주었어도 화살은 관역을 뚫고 나갔을 겁니다. 이제 손님께서 쏘실 자리입니다. 명사수는 노인의 말을 듣고서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기막힌 활솜씨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나 같은 활솜씨를 가지고 무슨 행세를 하겠다고 전국을 떠돌아다닌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가서 활 쏘는 연습이나 더 해야겠다. 그 후로 명사수는 더 이상 잘난 척을 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동문서답 멀고도 먼 옛날 옛적의 일입니다. 식구들이 모두 귀가 어두운 집안이 있었어요. 누군가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 엉뚱한 대답만이 온종일 집안을 들썩거렸지요. 하루는 식구들이 마루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무장수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장작 좀 들여놓으시지요. 그러나 식구들은 모두 나무장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나무장수는 식구들의 얼굴을 차례차례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이 없자 그냥 나가려 했지요. 별 이상한 집안도 다 있네.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였어요. 나무장수를 쳐다보며 밥을 먹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벌컹 내는 겁니다. 동네에 일이 있어도 그렇지 나같은 늙은이까지 불러내어 일을 시키겠다고? 노인은 수염을 파르르 떨면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할머니도 노인을 뒤따라 나와 한마디 했지요. 진지에 돌이라도 들어갔습니까? 영감은 왜 그렇게 화를 내시오? 할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들도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저는 술을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 제가 술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이번에는 며느리가 나섰지요. 어머님 억울합니다. 어제 사온 콩죽은 젖이 모자라서 아기에게 주려고 사온 거지 절대로 제가 먹으려고 사온 게 아니에요. 며느리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왕방울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때마침 부엌에서 나온 여종도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생선이 워낙 비싸서 그렇지 소인은 거기서 동전 한 푼도 떼어먹지 않았습니다. 마국간 청소를 끝내고 나온 사내종도 억울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지요. 그 마른 집은 말이 다 먹었습니다요. 소인이 어찌 그것을 가져다가 제 방에 군부를 뗐겠습니까요. 나무 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때마침 길을 가던 나그네가 밥을 얻어먹으러 돌아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말해봤자겠군. 밥 한 숟가락 얻어먹는 건 고사하고 허기에 지친 내가 먼저 죽겠어. 나무 장수와 나그네는 횡설수설 동문서답을 하는 식구들을 뒤로 하고 그 집에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 후로 나무 장수는 다시는 동문서답하는 그 집에 발길도 들여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돌보철 콧물 구해오기 이야기에서는 어거지로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나쁜 사토를 어린아이가 지혜로 이겨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듯 옛날 이야기에는 약한 사람이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대부분 가진 것 없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선량한 사람들이 지혜로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